영업하자. 야,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우리 영업 시작하는 거 같지 않냐? 야, 상혜민이 창업하겠어. 수첩을 맨날 그렇게 들고 왔어. 아까 빼곡하게 적어놨던데. 니 거 바구니 오늘 또 들고 왔냐? 아, 또 여기. 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야, 쓰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들고 다니냐? 심리적 안정 같은. 아, 너 그런 게 있구나. 자, 그럼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하면 안 됩니까? 그래, 자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 오케이. 너무 많이 하나? 파이팅! 어? 왜 저 누가, 누가? 누가 왔어? 아니, 아니. 깜짝이야. 난 또 사람 저기 벌써 오신 줄 알았어. 아, 이게 아. 형, 이게 다시마였죠? 어. 아, 난 이게 미역인 줄 알고. 미역을 불려놓으려고. 아니, 너 우리 에이스가 왜 자꾸 저기. 불안하게 왜 그러냐. 난 이게 또 미역인 줄 알았어. 어, 형은 진짜 캠핑 온 거 같아요. 예. 아, 나무가 기가 막히네. 아, 눈매왔어. 눈이 너무 아픈데? 그렇죠. 아. 아, 여기서 못하겠다. 너무 맵다. 이리 오니까 쟤 또 이리 오네, 연기가. 연기마저 형을 좋아하네. 아, 피곤하네. 나는 싫은가 보다. 나한테 안 온다, 이제. 예? 야, 태균아. 나 좀 막아 봐. 막고 서 있어. 여기 있잖아요. 이제 안 오죠? 조금 아까 제가 막고 있었어. 야이. 이거를? 야, 태완아. 너 이거 저번에 쪘을 때 이렇게 쪘어? 어떤 거야? 이 냄비? 이 냄비로? 네. 하고 여기다 물, 물 붓잖아요. 어. 물 더 부어야 되는데. 더 부어야 돼? 네. 여기 채 바로 밑에까지. 하고.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아, 잘한다. 연합, 연합이네, 연합. 이걸로 했어? 연합, 연합. 이걸로? 네. 오케이, 알았어. 이렇게 해서 이걸 자르러 오던데. 태현이 뭐 하냐? 어? 조각하니? 야, 야. 야, 가위를 파만 왜 이렇게 해보는 거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형, 태현이 형. 어? 근데 이거 괜찮아요? 지금 나 간장 완전 쪼린 냄새가 나는데. 응? 괜찮아. 그만할까? 괜찮아. 몰라. 너무 많이 줄이고 있네. 야, 여보 나는 뭐 이거. 의외로. 뜨거? 짜? 왜? 어떻게 물 넣어? 와, 진짜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짜야. 그래? 둘 중에 하나야. 건강을 찾아가든지 병원으로 바로 가든지. 물 좀 더 넣을까? 조금만 더. 그러면 어떠실까요, 형? 세상에서 제일. 아, 어려운 거 아니야. 한 번 넣으면 되지. 생각해둔 게 있는데. 나 이거 왠지 좀 무모한 도전일 것 같은데. 뭐 하는데, 넌. 어우.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. 뭐 하는 거야? 이거 한번 섞어 보려고, 형. 저 하나 하려고? 네. 이런 냄새가,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와가지고. 더 유명한 도전을 강워하고. 저는 씨씨는 기억하자. 봐봐. 헬메게도 나. 하자. 여기도 하고. 거기다. 그 안에서 완전히 아니. 그냥 가만히 두고. 그 안에서. 나는 legendary. 전 맛있겠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그렇고 부침개는 혁이 형 담당인 것 같아 맛있겠다 형 조금만 해봐요 시범으로 안 붙네 기름이 많은 것 같은데 부침가루가 너무 작은데 야채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기름이 많았구나 그리고 부침가루가 조금 적대요 좀 더 부어도 될까요 차라리 너무 많이 넣으면 빡빡해진다 그러던데 아 진짜요? 그 정도 그 정도 야 태현아 너 그거 뭐 해봤냐? 해? 해 봤어? 아니야? 이거 좀 먹어도 돼요 형님? 이거 와 야 그럼 개먹밥인데 이거 비주얼이 먹어봐 털관 막힐 것 같아 엄청 맛있다 태현아 이번엔 됐어 된 것 같아 오 좋네 그래 그렇게 이거 되면 나 오늘부터 계속 전으로 가야겠다 진짜로 야 방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? 원래 한 바퀴 돌아서 되는 거 아니야? 동치네 괜찮아 이번에? 응 보자 약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? 기름 많아 어? 기름 많아 기름 많아? 약간 빼야돼 응 이 정도면 이게 너무 안 해버리면 타버리니까 응 기름 많아 이거 먹어봐 딱 딱 안 되고? 이게 뭘까? 태현아 그러다 연기하겠다 배워하는 거 아니야 너? 너무 물리지 그냥 빠듯한게 없지